박수 한 번 다시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룹이 걸크러쉬에요,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 모르셔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때도 한 번 소개를 했지만 다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에서 리드보컬 서버... 리브댄스 서버컬 맡고 있는 핫바디 페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에서 메인 댄서와 비주얼을 맡고 있는 공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분이 비주얼이라고 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아,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유치하지만 이거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기투표 한 번 해봐도 될까요? 인기투표? 인기투표. 괜찮아요? 자, 가겠습니다. 성함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번호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1번,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게 아닌데. 자, 첫 번째 분입니다. 이분. 자, 이분. 이분이 가장! 가장! 좋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좋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이 정도.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분이죠. 자, 이분이 좋다! 박수 한 번! 똑같네요. 똑같아요. 본인이 직접 입으로 비주얼을 맡고 있다. 자, 가겠습니다. 이분이 좋다.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오, 불편이 효과가 있나봐요. 오, 굉장히 좋네. 저도 사실 걸크로시는 저번 주에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전 진짜 찌팬이 됐어요. 영상만 한 200번 봤어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빠져드실 겁니다. 걸크로시. 많이 예쁘시죠? 너무 잘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TV는 뭐라고요? 네. 목소리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걸크로시. 걸크로시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다시 한 번 홍보.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저희 걸크로시, 인스타, 유튜브, 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희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걸크로시하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타겟 곡은 메모리즈라고 합니다. 메모리즈.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인터뷰 같은 거 길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은 걸크로시의 무대를 보고 싶으실 거예요. 다음 무대 준비됐습니까?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plll 나 예술이야 내 뵙스 리아 내 뵙스 리아 내 뵙스 리아 내 뵙스 리아 뱉은 머리에 내 기준 가는 몸은 내 내 주변 입술에 다들 넘어갈지 외로운 남자들과 널 걸어와요 날 가져만져 장단을 봐 이제 내가 눈을 봐서 올라 내 올라서 나는 끝내줘는 올라 내 몰라서 난 모르고 탈고 탈고 난 인성 탈고 탈고 내 얼굴 남편 없이 yeah oh 밤새는 이루어신 때 뱉은 아 신나게 날아와 I'm not tonight 소리 질러봐 이 밤 새 도망가 나랑 같이 놀아와요 난 예술이야 난 예술이야 난 녀석이야 난 녀석이야 난 녀석이야 뜨거 눈 뜨거 예쁘니 기분 뜨거 아 뜨거 눈 뜨거 저번 자지 말라고 아 뜨거 눈 뜨거 이 분위기를 뜨거 아 뜨거 눈 뜨거 저번 자지 말라고 요즘엔 내가 들려와도 올랐네 올랐어 알레르기 내 줄은 몰랐네 올랐어 너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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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새곳에 너도 내려둬어 너도 없이 깨끗어 불타는 이 눈씩 뜨려봐 슬퍼 잘 안 돼 난 녀석이야 난 녀석이야 난 녀석이야 난 내 술이야 난 내 술이야 난 내 술이야 난 내 술이야 감사합니다